부산의 한 원룸에서 34살 배모 여인의 시신이 실려 나옵니다. 발등엔 멍 자국이 선명하고 갈비뼈는 12개나 부러졌습니다. 방 안에서 9일 동안이나 폭행당한 배 씨는 전날 밤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가해자는 숨진 배 씨의 5년치기 룸메이트인 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. 숨진 배 씨가 자신의 애인을 유혹했다는 겁니다. 폭행에는 애인인 안 모 씨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들은 주먹과 발로 배 씨를 폭행했고 안 씨는 배 씨를 벽에 던지기도 했습니다. 피해자 배 씨는 무려 9일 동안 폭행을 당한 뒤 숨지고 나서야 이 원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남자친구인 피의자가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에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이들 연인은 경찰 조사에서 배 씨가 밖에서 폭행을 당해 돌아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. 경찰은 정 씨와 안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작을 신청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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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